생새우가 나왔네요. 100g에 살아있어요. 100g에 3,500원. 살코, 살아있네요. 와, 무릎지. 여기는 살문문화, 문화예요. 여기는 낚지, 낚지. 한 마리만큼 해볼까요? 그리고 소라도 있네요, 소라. 이 소라가 뿔소라예요, 뿔소라. 소라도 있네요. 살아있어요. 그 다음에 전복뿔, 사라있고, 전복뿔. 그리고 그쪽으로 가볼까요? 이쪽에는 가방고즈너. 명태. 3명분 해드릴게요. 그 다음에 러시아 동태네요. 엄청 커요, 러시아 동태. 와, 엄청 크네요. 그 다음에 국내산 갈치. 그 다음에 국내산 갈치. 국내산 삼치. 그 다음에 오징어. 바지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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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굴도 나면. 결제 어떻게 해드릴까요? 결제. 네, 꼬막스라는. 아니, 저거 꼬막. 결제. 아, 카드라. 아, 카드라. 러시아 동태. 엄청 크네요. 감사합니다.